자, 오늘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승하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길래 아, 이거 이러면 오늘 비트코인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째려보면서 네가 내 걱정을 왜 하냐? 라고 하더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39,716달러 늠름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드디어 한 따까리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2,700달러 선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오늘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과연 뉴스의 파라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거대한 호재를 등에 업고 이더리움의 덕도 승승장구하며 올라가게 될 것인가? 거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더리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게리 겐슬러에 관한 것입니다. SEC 신임위원장이 최근에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 성격의 자산이다. 뭐 투기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산 클래스로 일단 인정을 해주는 클라스. 자,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인터뷰를 잘 하다가 또 헛소리를 짓거리고 말았습니다. 암호화폐는 사기,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 구라를 치고 있어요.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 중에 5% 미만만이 불법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죠. 그 반면에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야말로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 등 기존의 메이저 은행들도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대형 은행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걸리면은 벌금 조금 내고 풀려납니다. 그런 부분은 무시하면서 비트코인만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 헛소리하지 말고 ETF 승인이나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햄토리 캐피탈이 아니라 빅토리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ETF 출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포함된 여러가지 암호화폐들이 섞인 ETF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를 경악하게 만든 인프라 법안이 있었죠. 세수 법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몇몇 인사들이 지적을 하는데 이어서 미국 상원의원 중에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진 패투미, 론 와이든, 신시아 루니스가 해당 법안에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세청 정보 보고에 대해서 보다 표적화된 접근법을 제시했으며 특히 납세 대상에서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등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네요. 자, 해당 개정안은 상원에서 최소 60표를 얻어야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이 멍청한 놈들이 모르면 잘 아는 사람 말이나 좀 잘 듣고 개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고로 이 세 사람, 패투미, 론 와이든, 신시아 루니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눈에서 비트코인 떡상빔을 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암호화폐 업계를 구원하러 나타난 슈퍼 히어로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마블의 슈퍼 히어로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해서 공산당의 등살에 못 이겨서 쫓겨나고 있는 중국의 채굴업체들 중국 채굴업체 회사인 더 나인 같은 경우는 합동투자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 100메가와트급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채굴 가지와 지금 채굴 해슈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비트코인 해슈레이트가 시진핑핑의 뱃살 공격을 받기 전만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더 핫걸이라는 회사의 CEO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영상을 찍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을 더욱더 잘 알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캐시 앱을 위해서 해당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스페인의 정치인들이 주택융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하고 회사들 중에 비트코인을 금융서비스에 도입하는 회사들의 세금 감면을 위한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이낸스 동유럽 총괄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대 하락 주기가 끝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8월 초장 분위기가 좋다. 펀더멘탈과 기술 지표 모두가 양호하다. 비트코인은 20일, 50일, 200일 이평 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불마켓의 신호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플랫폼 셀시어스의 CEO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14만에서 16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딱 봤을 때 4만에서 4만 5천 달러 사이에 저항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항선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닷대를 부시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명 분석가 마이클 반대포페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3만 6천 달러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인데 그 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해주면서 8월 말쯤 해가지고 51과 200일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회복한 후에 골든크로스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밀러타박의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4만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차트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야. 그래서 준비를 해본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비트코인 추세가 있죠. 더 높은 고점,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일단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기존에 만들었었던 고점 이상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 낮은 고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높은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4만 3천 달러 선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줘야만 되겠습니다. 아니면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기세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일시적인 데드캣 같은 반등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렉트캐피탈 분석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저항을 돌파하고 그 저항을 지지선으로 만드는 작업 중에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올해 2월달이랑 좀 캔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만약에 비슷하게 간다라면 이번 달에 떡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괜찮은 적중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페라스와이 분석가 그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금방까지 5만 달러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1만 9천 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허 그냥 5만 달러까지 가면은 10만 달러 가면 좋겠어요. 뭐 일단은 5만 달러까지 가고 봅시다. 가게 된다면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기타 소식들 및 알트코인 소식들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가계빚이 일경 7천조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자 미국 시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미국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일단 돈을 풀고 있죠. 이 와중에 IMF도 합류해가지고 6500억 달러 규모의 SDR을 신규로 배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신나게 까내려 쓰는데 그 동시에 자기가 무슨 산타클로스도 아닌데 돈을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돕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돈을 뿌리면서 본인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2502명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 실태를 조사를 해봤는데 10명 중에 7명이 원금에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8.1%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많은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바로 하락장이라고 하죠. 하락장 때 쓸어 담아가지고 불장 때는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불장 때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술 좋은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테조스가 조만간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크리프닷컴에서 일을 지원하게 되면서 한국시간으로 8월 6일 10시에 크리프닷컴 앱에서 일시적으로 테조스 입출금은 중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프닷컴 같은 경우는 유명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스포티파이의 이사를 글로벌 성장 부분에 총관로 영입을 하면서 마케팅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오늘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한국시간으로 5일 밤 9시 45분에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딱 까가지고 간식으로 먹고 있을 때 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왕이면은 이더리움의 떡상을 기원하면서 다같이 메로나를 까먹는 것은 어떨까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분석에 대해서 이 페러스와이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다음 저항이 2780달러 때에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그 위를 뚫고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더리움 뉴스에 팔아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2700달러에서 이더리움을 다 팔고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보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재매수를 하면 되고 떨어지면 뭐 밑에서 주시면 되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내놨었고요. 자 그 반면에 모프스키라는 분석가는 이더리움이 3200달러 정도까지 갔다가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비탈릭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거둔 테라 루나가 급등한 세 가지 이유를 코인 텔레그래프에서 간추려 봤다라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루나의 급속한 생태계 확대 두 번째로는 랩핑이 된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추가 그리고 루나와 UST의 공급을 통제하는 토큰 노믹스 등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루나가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루나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브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의 노브그라츠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 루나를 통한 에어드랍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가짜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SB가 이번에 다시 한번 51% 공격을 쳐맞았다라고 합니다. 나쁜 놈이 벌받는 것 같죠.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2019년도 정도였었나 이 크래그라이트가 자신의 출입 트러스트에 비트코인 100만개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다 던지겠다라고 협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파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요. 파괴는 지가 처먹었죠. 잘못한 굉장히 이상한 사람도 많고 재미난 일도 많이 일어나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 소식들을 한번씩 돌아봤고요. 부디 기분 좋은 반등이 계속해서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밭의 메로나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 마지막까지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